아휴, 시간도 빨리 가줘. 갈 때는 또 빨리 도착해. 맞아요. 진짜 약간 가기 싫은 초밍이 약간. 그렇지. 치퍽, 치퍽. 끌러가는 느낌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오셨죠? 네. 이때 이제 바들바들 떨리잖아. 이때 진짜 떨렸어. 떨리지. 다 쓰셨나요, 제가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. 내가 뭐라고, 내가 떨린다, 이거. 발구르기 땀이 났다니까요. 아, 알아보죠. 잠시만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저 때 들어갈 때 기분 진짜 이상해. 너무 떨려. 안녕하세요. 네. 그 1차 맞을 때는 괜찮았어요? 어, 좀 그 핑 돌고. 어지러운 느낌? 메스꺼운. 아, 며칠 정도 갔어요? 한 이틀. 이틀? 괜찮았고? 네. 좋습니다. 아니, 눈만 봐도 내가 긴장했네. 어렴, 내가. 저기 또 준비하고. 오케이. 자, 힘 빼시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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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됐습니다. 이거 붙여주고. 이거 끝인가요. 이거 끝인가요? 끝이에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1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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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했어요. 너무, 그전에 너무 유난을 떨었다 보니까. 아 너무 좋다 1초 컷이더라고요